안녕하세요 상상팩토리의 클라우드 마루로 활동하고 있는 배용키입니다. 저희 단체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뮤지컬, 전통연휘, 넘버벌 쪽으로 모든 공연을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고요. 요즘 공연의 장르가 파괴됐다, 합쳐졌다라는 느낌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.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청소 히어로 마루라는 공연은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마임 공연의 전형적인 오브제들이 아닌 다른 실생활 오브제들로 어떻게 재밌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에서 접근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. 제가 마임프린지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에 한번 참가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. 그리고 저희 공연자들이 어딘가 신작을 발표할 때 가장 접근이 용이한 게 마임프린지 아닌가. 그리고 마임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한번은 참여해야 되는 저희들만의 참여의식이 있어서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이 공연을 보시고 마임이랑 친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. 저의 실생활에 있을 수 있는 듯한 그 장면들을 마임으로 재미나게 표현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이번 공연으로 더욱 마임과 가까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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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